전남도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우리 동네 복지 기동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암군에서는 집중호우로 주거 환경이 열악해진 주민들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정의영 기자입니다. 전남 22개 시군에서 마을 곳곳을 찾아가 어려운 이웃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힘쓰는 우리 동네 복지 기동대가 학예기간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암군 우리 동네 복지 기동대는 집중호우로 주거 환경이 열악해진 서오면 성재마을 취약계층 두 가구를 찾아가 노후 벽지, 장판, 싱크대 교체와 청소로 주거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봉사 현장에는 전남소방본부와 전남사회서비스원 등 협력기관도 참여해 주변 가구들을 대상으로 노후전선 교체와 화재경보기 설치 등 생활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미용, 마사지, 반려화분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활동으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폭염과 태풍이 이어진 8월, 우리 동네 복지 기동대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직접 찾아가 살피며 취약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은현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은현입니다. 아멘